공병호TV의 공병호 이렇게 5월 27일 탁현민 씨의 청와대 복귀스들이 알려진 이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겨진 문장들입니다. 시중 여론은 썩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씨 복귀는 향후 전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탁현민의 복귀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회 청와대 재입성은 지난 1월에 그만둔 지 딱 1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2018년 4월에 있었던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과 남북정상회담 환영공연기획 등을 주도했습니다. 2019년 1월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대통령 기획자문위원으로 한아시아 특별정상회의의 환영만찬, 5.18 기념식 등 굵직굵직한 대통령 참석 행사들의 기획과 연출을 맡아왔습니다. 한 번 사직한 인사를 청와대 참모로 재기용하고 또 그것도 성진에서 재기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우기 탁현민 씨의 청와대를 떠나는 과정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서 마치 밀려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례적인 것은 성진인사라는 점입니다. 2급 선임 행정관으로 청와대를 떠났지만 16개월 만에 1급으로 성진해서 금이 한양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비서관급 인사를 통해서 공연기획전문가인 탁현민 자문위원을 의전 비서관에 공식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봅니다. 비서관으로 성진해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과거 여성 비하 논란도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 그를 재임명하는 것이 다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용한 배경이 아주 궁금합니다. 뉴스는 탁현민 재등용의 중요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탁현민 자문위원회를 기용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까지는 사족입니다. 스토리가 담긴 행사기획을 통해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부성된다. 스토리가 담긴 행사기획을 통해 이 부분을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아주 잘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 질문은 중요한 의도입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임명한 중요한 배경은 전국 운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전국 운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탁현민 씨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청와대 불회인들만 갖고서는 최대 국정현안과제인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임명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주특위는 기획력과 연출력입니다. 그런 임기 초반부터 그가 물러나기까지 이벤트 연출과 기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정치를 돋보이게 하고 또 상당하게 문정권의 향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력과 연출력입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주변에서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탁현민만은 사람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 때문에 다소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맡게 될 일, 이미 밖에서부터 손을 담그기 시작했던 일은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물꼬를 뒤집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평가를 내리겠지만 저는 탁현민 씨를 중용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탁현민만이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도도한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5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자 시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 시연회와 같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였을 가능성을 저는 낮게 봅니다. 그 가능성을 누군가 외부로부터 조력이 있었을 것이고 지시나 명령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는 일,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일,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들을 정신나간 사람들이나 파련치한 인간들이나 국정을 혼란하게 하는 주범들로 낙인 찍는 일,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업무가 앞으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에 맡겨질 중요한 업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가 없으면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물어서면서 청와대를 나간 사람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외부에 있으면 또 얼마든지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들은 이미 진행되어 왔고 그런 일을 주도하는 데서 그가 일익을 이미 담당해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입성하기 이전부터라도 대통령을 직원 그리에서 모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자시연회를 절대 기자시연회를 중앙선거위원회 자체의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21대 국회는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시간경계선이라고 그렇게 하죠.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시대가 개막되는 그 시점에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벤트의 시작점 버튼을 누르는 시작점이 바로 5월 28일 오후 2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시연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자체 시연이 아마 그 버튼 전국을 전환하는 전국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는 그런 종류의 일종의 퍼포먼스다. 기획된 퍼포먼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5월 28일 오후 2시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특표 시연회사가 마치고 나면 아마 국내의 방송과 신문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아주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모든 것은 문제가 없다. 이번 선거는 깨끗하다. 선거 부정 사건은 일체 없었다. 이런 종류의 대제적인 보도가 오늘 석관과 내일 조관 그리고 오늘 9시 뉴스나 이런 것을 장식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까발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당신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코나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도 까발리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행사는. 지금 행사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사니까. 그거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의 소위 선거 부정과 관련된 정거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유감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 전국을 전반적으로 뒤엎는 부정선거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논박하고 정신나간 인간들로 몰아붙이는 이런 종류의 행사에 탁현민 씨의 기획력과 연출력 그리고 프레임 가두기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씨로서는 이번에 진검성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주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을 뒤집는 아마도 그런 기획과 연출 그리고 선전과 선동이면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진짜를 가짜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기획과 어떤 전문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나친 과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획하고 내가 연출하거나 내가 선전하고 내가 선동하면 가짜도 진짜로 만들 수 있고 진짜도 가짜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저는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15 총선의 실제적 진실과 전혀 관계없이 이 사건을 완전히 업모론자들의 기획으로 그렇게 내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그의 재등장 청와대 재입성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유는 그에게 던져진 소위 임무 미션 때문입니다. 이벤트의 기획, 연출, 선전, 선동으로 부정의혹으로부터 부정선거의혹으로부터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훔쳐라.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부정선거의혹으로부터 딴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라. 아마 그것이 그가 앞으로 기획과 연출과 선전과 선동을 통해 가지고 발휘할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가 승리할지 아니면 그가 실패할지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승리할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탐사하고 탐구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실패할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